자, 재밌게 보셨던 이 제목들과 학생부 김현영의 상담원과 학생부를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돌아가셨죠? 다 같이 기억하셨죠?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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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동안 중산은 어디가 됐어? 이 속에 보았던 이대 모습처럼 오랫동안 중산은 나의 색보다 더 빛나는 길면 두껍고 꿀들어 아름다운 이 두 사람 자, 지금부터 이 시점 몇 가지 유익을 하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, 여러분과 보신 최대한 부분을 모두 신경을 받으세요. 그리고 이 시점으로 이 시점을 바로바로, 바로바로, 바로바로 잘해드리세요. 네, 시점을 추구하는 걸 제게 없으세요. 자, 이어서 두 번째, 이제는 이 시기 시작이 된 대로, 이 시기 끝날 때까지 구독과 좋아요, 실망과? 아, 용서, 실망과 탑단, 실망과? 아, 좋습니다. 여러분, 하나, 세 번째. 자, 오늘의 특이한 날, 여러분의 박수와 참선이 이만했었기 때문에 우리 연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실망의 주인 박수! 자, 실망의 주인 박수와 합성! 네,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박수와 합성으로 부대해 주시는 분과는 실망의 박수입니다. 실망의 주인 박수입니다. 실망의 주인 박수, 박수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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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